스태미나 어밀레 껴줘고 됐어 새롭게 파티를 재고서 사막으로 갑시다 인벤 60개 쓰잘데기 없는건 안주셔야겠어요 일렐레 껴줘 레벨대가 어떻게 되지? 괜찮겠지? 애들 일 시켜놓고 3시간이나 걸려? 22분 그리고 사막으로 고! 세라 베리 비비안 고! 흠 사막에 용 한 마리 있을 것 같아 흠 흠 이거 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법사를, 솔라스를 전기법사로 만들어가지고 전기 아이스 그리고 원, 원궁수 이렇게 가봐야겠어 사막으로 전기 아이스 오에시스에 와서 사실 이런 곳은 그 문구하고 더 가까이 있음 창원에 대해 더 가르쳐줬어 신전의 문구에 대해서 더 배운 것 같으니? 솔직히? 어디서 느끼는 것 같지? 왜? 다른건 없나? 이 아줌마는 내가 가는데마다 맨날 있어요 선발대인가 봐 항상 선발대야 선발대 너 뭐하냐 풀 뜯고 있니? 자 쾌를 받고 일단 페이드리프트 3개 파라곤 러스터라는거 4개가 필요하네 일단 물약 좀 채워줘야되요 애들 물약이 없어가지고 얜 다있고 얜 다있고 세라 다있고 콜필없고 비비안 비비안 체험해줘야되요 비주포션으로 베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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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네게 다섯개 네게 아이앵 네게 파이브 아, 리프트 있네 아, 여기도 쩌랩존이네 역시 렐리아나는 궁수였어 천상궁수 전사 혼자 바쁘다 야 여기 맵이 너무 광활한데? 너무 광활한 맵이야 여기 샤드 하나 있고 사막여우다 샤드 열다섯개 랜드마크 있네 여기 저것들 뭐야 마바리는 아니고 늑대는 아니고 하이에나구나 하이에나 사이애나들이였어 하이에나 얘네들은 11레벨이네 레벨 똑같은데 굿몰닝 님 펭가에 고맙습니다 영역표시 해놔야지 랜드마크로 영역표시 해놔야지 랜드마크로 여덟개나 있어? 여긴 좀 중간 정도 맵이구나 저기도 하나 있네 자, 그러면 캠프는 두 개밖에 없네 캠프 두 개 있고 뭔가 좀 맵이 광활해가지고 확실히 예전에 투에서의 일직선 진행을 많이 바꿨어요 깃발 세우면 뭐가 좋냐고요? 그냥 내 영역표시라니까 퀘스트 경험치에 올리면 안 세워도 돼요 굳이 여기도 랜드마크 있네 아하 불이구나 불을 올려버렸어 불을 올려버렸어 불을 올려버렸어 무서운 것들 불을 올려살려 아이고 우리 공수 죽는다 이만큼 진짜 사막같이 해놨네 너무 황량해서 뭐 오브젝트가 없으니 렉 걸릴 일도 없고 뭐가 있어요 뭐 저기 밑에 들어가면 좀 나아지겠지 계곡 마비 몹으로 포장하고 수짤대기 없이 넓은데 어떤것 저 아래 하나 있네 위에 있나본데 이거 4개 구하는 거구나? 파라곤 어? 어? 확실히 투궁수가 난데? 도적보다 이게 마인이죠 마인? 마인 깔아놓은건데 법설 한번 해봐야겠다 못 가는 길이야 못 가는 길 아 초기화 됐어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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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보면 뭐 클리어 되겠죠 뭐 맵이 좀 복잡해가지고 위로처럼 지금 아래로 비비 꽈났어 여기 완전 비베베베 꽈났어 여기를 저 다음 칸이었나? 사막에서만 나오는 버섯 인가봐요 딥머쉬로 처음 주셔보는거요 어? 데끼다 데끼 돼지하고 토끼하고 합쳐놓은거 야 지금 어디로 가는거지? 뭐 이렇게 딥 딥한 곳으로 불안하게 레벨대가 얼마지 저거 아 이거 좀 빡신 곳이네 그치 뒤에서 앞으로 오지마 뒤에 있어 그냥 경례 서비스 지금 아 너무 엄청 아 아 아 아 아 엄마 빌런스 어? 여기로 나니까 숲이 나오네? 헐 사막이 오가시스인가? 여기 랜드마크 하나 찍어놔야겠다 복잡해 여기 맵 존나 복잡하네 맵이 엄청 복잡하네 불 어따 숨겨놨냐 세개 한개 더 한개가 어 여깄다 바로 여깄네 이게 좀 악마같은게 여길 또 내려가면은 맵이 꼬이잖아요 저기 저길로도 가봐야 되는데 맵을 또 꽈놨어 나중에 먹을려면 또 여기 찾기 힘들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아아아아아아 바둥바둥 돼지들이야 여기 돼지들이야 여기 내 이등이 뭐야 퍼스캣? 어? 어? 좀 있어 보이는 상자다 그지네요 에이씨 나 이맵 길찾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어 지금 맵을 열어보니까 무서운게 준비해 슈퍼 CF이너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 아우 지하가 지금 맵이 어디가 위층이고 어디가 아래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이 가는 곳으로 다녀야지 그래도 캠프를 하나 발견했네 그래도 캠프를 하나 발견했네 캠프를 하나 발견했네 어? 잠깐만 저기 상자가 있다 아이씨 어? 내가 얼마짜리 쓰고 있었지? 어? 이게? 이 위에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그중에 아 아 아 막 캠프다 캠프다 오케이 이 캠프라도 하면 여길로 빠른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저게 비비기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렇게 게임을 좀 하다보면 스카이림들 같은 것도 비비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하다보면 느낌이 와 여기는 될 것 같다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아 복잡해 네 몸은 안 보이고 던전인데 던전이 던전이다 여기를 여는데 여섯 개의 샤드를 썼어 템플 오브 프라이드 템플 오브 프라이드 전화를 한번 볼까 아 야 그래도 여긴 랜드마크가 다 표시가 된다 와 다행이다 어딘지 위치는 알겠네 그나마 표시가 됐어 던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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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가 앞에 세 개 있는데 뭔가 퍼지는 냄새가 막 아름다월덕 저 질병을 안고 던전이 던전 던전 던전